배틀에 임하기 전에 양 팀의 각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자이언트 베이비 조가 귀여움이 조금 더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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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팀의 퍼플! 아! 가하이! 다같이 털어래! 미칩니다. 히토리 파이터의 오바산 마다토리아 나이카! 다같이 털어라! 2조를 향해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번 배틀은 언니들한테 양보해줘. 저희가 더 어리고 젊은 만큼 더 젊은 피해를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다같이 털어놨습니다. 似合ってねえんだよ! 何すか? そろそろ中学生になるんですから大人になった方がよろしいんではなくて 肉たせんでいいよ! なんでそんなこと知ってんだよ? お前さ、私より年上のくせにちょっと髪の毛が決まらないだけで ウィーンってガキみたいに泣いてんじゃねえよ!